노래가 너무 작동해요. 다시 한번 즐겨주고 계신가요? 예! 유성현과 감사합니다. 고고한 생일 축제사입니다. 한일까지는 여름기가 맛있고 싶은 뮤직비디오 월드초! 오늘 화려한 미치도시 홍병에서 해보도 있죠? 아! 좋아! 이 생일 축제사 하면 저희도 생긴 추억들이 굉장히 많죠. 먼저 처음 멕시코 아미디를 만났었던 2014년 뮤직비디오인 멕시코. 웬드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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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저희가 DANGER와 상당자를 불러드렸었죠. 그랬었었죠. 근데 되게 많이 떨렸었는데 여러분들의 환호 덕분에 멋진 무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. 맞습니다. 저희에게는 정말 성공을 드리겠지요. 네. 그리고 저희가 스피링크 게임 싱가프로 연결했었죠. 유대한 Sonic 안녕하세요, B.C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붙잖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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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런거 자꾸 펜입니다, 내가. 정답! 한국 드라마 인동대! 스페셜 MC를 만나서 보호명과 함께 지내했던 일이 생각니다는데요. 진짜 다시 생각해요. 뮤직뱅크 월드 투어 하면 좋은 게 우리 편이네요. 네, 여러분들 이번에는 홍보안을 뵙기를 너무 아쉬운데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 사랑해주신 아기여우님께 한 번 메시지를 만들어볼게요. 둘, 셋! All day day! We have a new album, 우리 아침부터 굉장한 준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신나게 즐기시기 되셨나요?